자 오늘은 꿀잼 만화 아 아 아 오늘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혼스트롬프 핑거님의 영상 준비했거든요 그렇다면 꿀잼 열차 파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지난번에 등장한 키시미씨 사람들과 모두 친구가 되고 싶지만 그 키시미씨의 파괴 본능 때문에 플레이어와 친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 키시미씨를 어떻게 하면은 착한 인형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보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어 뭐야 전기충격으로 짖어가지고 뇌파를 조정을 해서 착한 인형으로 만든다 이거야? 오 이 방법이야 이거 어때? 가능하겠어? 하하 좋아요 누굴로 가자 야 이거 될지 모르겠어 음 야 위치는 여기야 오 역시 그 플레이 타임 회사에 그 숨겨져 있던 실험실이 있었네요 여기서 각종 실험을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뭐야 이거 내리면 되는건가? 음 난 준비됐어 좋아 아 과연 키시미씨는 착한 인형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? 고정 꽉 시켜놓고 외파 조정 준비 완료 음 워밉해 자 그렇다면 바로 출발 해주세요 허기허기 갑니다 어 호호호 어째 새한데? 이상하다 기를 모아서 야 저거를 되면은 죽는거 아니야? 아악 아악 번호 verschied 튀어나왔어 오오오오 너무 아파 근데 왔다갔다 하네요 그 악마 인격 제거한거 같은데요 이제 게시의 메이테 이제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어 아 해피엔딩인가 어림없는 소리 뭐야 아직 이 플레이타임 공장 연구소 직원들이 남아있었군요 노노노노 안돼 피시미시가 대신 끌 허기허기까지? 어라 인형들 회수한다 노 아니 이제 친구가 됐는데 피시미시만 끌려갔어 어떡해 이제 남은건 허기허기 그리고 플레이어 이 둘뿐입니다 그렇지 다 때려부수고 다시 돌아왔다 행복하자 우리 거의 다 끝냈어 다 끝냈어 다 끝냈어 정말 잘생겼어 오 친구들 사진 찍자 짜자자자 우리 같이 친구 사진 찍자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파피 이거 갖고 있어 뭐야 나한테 편지가 왔잖아 이거 거의 뭐 혼자 놀기에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 헉인데요 친구 없어가지고 어머 어머 자 우리 파티 즐기자 어 근데 진짜 산타가 등장했다 산타 플레이어 아 메리 크리스마스 나랑 놀자 우리 괴물이 살아있는 인형이 노 고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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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의 선물이예요 뭔데 추억의 슈렉 비디오 고마워요 산타 플레이어시에 또 놀러와요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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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은 무려 허기허기의 응애 시절 어허 어허 겁나 커여워 어허 어허 허기 아빠랑 허기 엄마 으흠 허기허기의 어린 시절 이 세상의 커요음이 아닙니다 저거 뭐 어때 의문의 플레이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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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유도 잘 먹어 무럭무럭 잘 자라겠구만 그래 키도 크겠어 설마 허기를 납치하려는 그런 계획이 의문의 크림자맨 등장 어디 우리 애기를 거느려고 오지마 안돼 어허 베이비 허기 납치당한다 어허허 아까 안돼 노 잘 있어라 어허 그렇게 불쌍하게 플레이타임 공장에 잡혀간 메이비 허기 같은데요 모든 기억을 삭제해야겠어 어허 그렇게 기억이 삭제된 채로 플레이타임 공장에 들어오게 된 허기 어 저거 봐 우와 저 허기잖아 어허 너무 귀여워 갖고싶어 어떡해 자 어허 아니 하하하하하 아 안하달라니 어림도 없지 미천한 인형 주제에 감히 인간을 안울려고 그래 너에겐 그래픽 싸다구다 자식아 아 대박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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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어가 그 허기허기 그래픽으로 오직 괴롭히는 장면들 많잖아요 인간이 악랄한 놈들이네 인간이 미안해 허기에 악한 본능이 깨어난다 빠닥 빠닥 플레이들 전부 박살 수년이 지난 뒤 공장에 무시무시한 살인인형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고나서 플레이타임 공장 완전히 망해버렸고 혼자 있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어? 그때 거의 뭐 10년만에 등장한 새로운 플레이어 어 어어 이거 나 진짜 어렸을 때 좋아했던 허기허기잖아 털도 폭실폭실하고 자 뭐 자 사진 찍자 우리 같이 찰칵 쒸쑤 오 잘 나왔네 사진 어? 뭐야 이거 멋있는데? 허그 허그 어! 그거 끼면 안 돼 호기호기 PTSD를 자극한단 말이야 마구마구 괴롭힘 뻗단 떠오른다 그거 당장 내려와 티가 안 나는 거면 아주 꽉 끌어안아 야 이리와 왜 그래 갑자기 자 올라가 허기가 좀 망가진 것 같아 어디 뭐 약점을 공격을 했나요? 플레이어가 야 이거 타이가 삐뚤어졌잖여 야 그래 이래야 완벽하지 맞아 이거 엄마 아빠가 해줬던 그 목숨 방식이야 이 쿨도 기억이 떠올랐어 엄마 쿨 줬구나 그렇다면 뭐야 아직 본성이 살아있었나 더이상 방법이 없어 그렇다면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는 방법밖에는 그렇게 그들은 영원한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절친